굉장히 전략적 과목이 되고 어떤 친구한테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학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두 과목 보던 걸 세 과목 보고 세 과목 보던 걸 네 과목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두 과목 보던 걸 세 과목 본다는 얘기는 국어 안 들어가다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세 과목 보는 걸 네 과목 본다는 얘기는 국어를 뺄 수 있던 데서 뺄 수 없다. 이런 형태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.